자원고 자원고란 피부질환에 사용하는 연고형태의 한약을 말합니다. 자원고는 피부를 진정시키며 염증을 완화시키고 미백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피부 손상이나 광도와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질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원고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? 재료는 키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원고 인퓨즈드 오일, 호호바 오일, 카렌듈라 오일, 비타민 E, 라벤더 에센셜 오일, 시어버터가 들어 있습니다. 각 재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화면을 멈추고 화면에 나와있는 설명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